힐든벨은 100명의 학생이 도전을 하는데 이상한 학생이 있습니다. 잠시만 좀 만나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누구세요? 저 학생은 아니고요. 이번에 KBS의 42기 신입타운으로 들어온 교양문화국 최승범 PD입니다. 여기 왜 오신... 여기 왜 오신... 뭐죠? 한참 전인 것 같은데. 아웅산 수치입니다. 전기에서 최승범 학생 와우총무기에 등록합니다. 여러분들의 골든벨 선배입니다. 선배. 여러 사람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오십이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큰 추억이 되기도 하고 저 같은 사람에게는 하나의 진로를 만들어주기도 하거든요. 되게 멋진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. 그래서 PD라는 직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고 그래서 8년 후에 KBS에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. 전동고 학생들을 위해서 응원의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. 여주 전동고에서 50번까지 가서 골든벨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